안녕하세요. 여기는 이민 미수관이에요. 저와 함께 공동체 미디어 전시를 관람해 보실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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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카이브 전시의 특징인데 이 전시는 특별히 관람자들이 직접 능동적으로 자료들을 다 들춰보고 그리고 그 자료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 책갈핀을 만들어서 쉽게 들춰보시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아카이브를 재구축할 수 있는 과정까지 고려를 해서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. 10월 21일 토요일에는 공동체 라디오에서 오셔서 이 라디오 부스에서 실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. 그 이전에 여기 관람하시는 분들이 직접 본인들의 일상적인 사연들 그리고 신청곡 이런 것도 노트에 적어주시면 그 공동체 라디오에서 진행을 할 때 소개도 드리고 저희 미술관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또 방송이 되기도 합니다.